얘는 사인보드요. 사인보드인데 얘는 이제 뒤쪽에서 오는 차량들한테 여기가 공사구간이다. 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높이 5미터 5미터까지. 네네. 화살표는 이제 왼쪽 오른쪽 공사구간에 맞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. 이것도 올리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. 네. 버튼. 여기에 버튼이 있고요. 네. 어 다운. 아 지금 다운. 네. 다운할 때 이렇게 내려가고요. 그 다음에 업하면 또 이렇게 올라가고. 제가 업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네. 이렇게 되는 거고. 운전석에서 보면은 운전석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어요. 여기 보면 전원 버튼이 있고 사인보드 상승하강. VMS 상승하강이 있어요.